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오늘 제목, 긴 문장 공포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모든 수험생들한테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1등급을 목표로 두는 학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2, 3등급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의 만고, 불변의 진리. 문제풀이보다 중요한 게 해석 능력입니다. 당연히 단어가 되고 해석이 되면 영어가 90% 끝난 건데 근데 긴 문장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 여러분들 읽기만 하고요. 자, 이런 케이스예요. 문장이 4줄, 5줄, 6줄이 넘어가잖아. 진짜 단어만 기억나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2020학년도 작년 수능을 좀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목적이나 심경이나 일치, 불일치나 그래프는 여러분이 원래 쉽게 맞추는 문제니까 빼고 그 다음에 업법 문제도 사실 전제문을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자, 업법 부분만 꼼꼼히 읽으면 되는 거니까 빼고 장문 독해를 제외하고요. 제가 한번, 자, 작년 수능 한번 몇 줄 나왔는지 한번 쭉 해봤어요. 20번, 자, 우리 주장부터입니다. 쭉 하면 그냥 훑어보시고 제가 계산했습니다. 한 문제당 평균 길이가 17.5줄이에요. 그러니까 18줄 정도 나온다는 얘기야. 문제 하나당. 자, 이게 고2와 고3이 다른 거거든? 고2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줄 정도 나와요. 뭐냐면 고2하고 고3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28개 문제지만 리딩이 장문 독해는 2개, 3개가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지문은 25개거든요. 25개마다 거의 2줄이 다 길어진 거야. 그럼 이론적으로만 얘기해보자. 만약에 25 지문 곱하기 이하모니? 50줄이 길어진 거지. 그럼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고2 때 문제 풀던 속도대로 고3을 풀면 50줄이에요. 이론적으로 3문제를 그냥 찍어야 돼요. 풀지 못하고 시간이 부족한 일이 발생합니다. 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연구팀에 한번 세봤어요. 여러분들 보통 한 줄이냐 두 줄짜리 문장은 단어 수거 안다면 웬만큼 다 해석이 되거든. 3줄, 4줄, 5줄이야. 3줄이 넘어갈 때 이제 막 튕긴단 말이야.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는 정확하게 57문장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문 독해는 아까 말했지만 2개, 3개가 섞여있지만 지문 개수는 25개거든? 얘들아. 25개 지문인데 3줄 이상의 문장이 57개 나왔다는 얘기는 확률적으로만 얘기할게. 문제 하나당 3줄 이상의 문장이 몇 개씩 나왔다는 얘기야? 2개 이상은 나왔다는 얘기야.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해석이 붕 뜨는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는, 대충은 알겠는데 답을 못 구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57문장. 다시 말하면 한 문제당 보통 두 문장은 세 줄보다 길게 나오거든. 이거 극복하지 않고 영어 점수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 as에서 가시죠. 어, 뜻 많죠? as가 정확하게 31번 나왔어요. 다시, 25개 지문에서 31번 나왔으면 확률적으로는 뭐니? 문제 하나당, as는. 하나씩은 꼭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앞으로도 as를 계속 그냥 대충 감으로 넘길래? 절대로 안 됩니다. 확실하고 정리를 하고 암기한 다음에 뒤에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올 때마다 채화하시면 한 두 달 이내에 무조건 이건 채화 가능한 거란 말이야. 제가 후치 수식은 너무 많아서 못 쐈고요. 관계사만 한번 쳐봤어요. 명사 다음에 뭐 후나 대시나 위치나 웬이나 이런 거 고거만 53회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도치구문 되게 어렵게 여기죠. 도치구문이 정확하게 2020 수능에서만 4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에서 4번 정도 나왔으면 이게 특수구문이니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니? 일반적인 문장이야. 뭐냐? 평균적으로 3줄보다 넘어가는 문장이 한 문제당 2개 이상은 나오고 있으며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정리해놓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제가 실적으로 몇 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갖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줄, 4줄, 5줄이 넘어가면 우리가 왜 붕 뜨는지 아니? 너 사회 안 해봤니? 자, 그럼 이제 말을 해줄게. 내가 우리말로 한번 말해볼 테니까 내가 기억나는 것만 물어볼게. 자, 내가 기억나는 거. 자, 예시예요.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1938년도 인천 송현동에서 시작된 거북시장은 원래 일제강점기 때 자, 곡물을 수탈하는 곡창에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시장으로 발전되었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야, 만약에 이렇게 나오겠으면 이거 거의 4, 2정도 나올 거야. 자, 한 문장만 더 할게. 나는 어제 엄마, 할머니와 함께 고모대교에 가고 있던 도중 우연치 않게 그 거북시장을 지나가게 되었고 엄마한테 내려서 옷빈을 사달라고 졸랐으나 엄마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런 마음은 3줄, 4줄이야. 마지막 문장.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내가 이제 졸업을 하니까 자, 옷빈을 사주시겠다고 하셨고 나한테 예쁜 빨간색 옷빈을 사주셨다. 얘들아. 아마 지금 말한 거 2줄 넘을 거야. 이거 합치면 10줄 정도 나오는 말을 제가 우리말 쭉 읊었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을 우리말로 다시 옮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래, 내가 거꾸로 해볼게. 반드시 기억납니다. 모든 언어의 공통점은요. 우리는 육하원칙만 기억나요. 수식억은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야. 육하원칙만 기억나는다. 자, 보자. 시장에 언제 갈게? 30년이 생긴 거고요. 언제 갔다고요? 어제. 누구랑 갈게요? 할머니하고 엄마랑. 왜 갈게요? 꼬모한테. 그래서 무엇을 할게요? 옷빈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 왜 예쁘니까? 자, 어떻게? 엄마는 안 되지만 할머니가 사돼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얘기야. 영어 문장이 3줄, 4줄, 다 4줄이 넘어가잖아. 야, 이거를 너희가 꼼꼼하게 해석해봤자 기억 안 나는 건 매한가지야. 우리말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거든. 3줄 넘어가면 우리는 육하원칙만 기억이 나요. 그럼 제가 팁을 말씀드릴게요. 문장이 3줄, 4줄, 다 5줄, 4줄이 넘어가잖아요. 저도 두 번 읽습니다. 한 번 못 읽어요. 한 번에 읽자마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요약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원래 수식억은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를 요약하냐면 두 번째 읽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반드시 남기셔야 돼요. 뼈대니까. 수식억은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지만 딱 4개만 남기시면 무조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4개 가볼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입니다. 자, 감 잡은 사람. 육하원칙 중엔 내가 왜 4개만 썼겠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육하원칙 아니야? 누가하고 무엇을 뺐지? 왜, 누가하고 무엇을 왜 뺐을까? 누구 자체가 문장에 주어 아니면 목적으로 써요. 또는 보어로. 무엇 자체가 주어 아니면 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길 때는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나잖아. 두 번 읽을 때 주어 동그라미, 동사 동그라미, 목적어나, 보완 다음에 시간적 개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만 남기시면 돼요. 하나만 추가할게요. 또. 원래 전치사는 수식억우지만 전치사는 수식억우지만 자, 5분은 남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A, 5분 비하면 B의 A면 이게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게 학생들은 착하다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착하다가 뉘앙스가 다르거든. 그래서 5분은 무조건 수식억우지만 전치사지만 남긴단 말이야. 자, 요거하고 한 두 가지 갖고 예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 진짜 어려운 학습 하나 제가 포인트 하나 잡아드릴게요. 명사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명사오부, 명사오부 위치에 나오면 학생들 해석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 해드릴게요. 이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그런데 라는 말을 넣어요. 그런데 그라는 말은 무조건 넣은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 있지. 그런데 그 명사 의 명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짧은 입만 한번 해볼게요. 그가 이거 옛날 기초입니다. 발명했다. 자, 이게 컴퓨터 마우스인데요. 그가 마우스를 발명했습니다. 자, 콤마 있어 페이튼 이게 특허예요. 오브 위치 자, 그게 만료되었대 언제 1983년도에 자, 요런 문장 얘기하는 거야 명사가 나오고 콤마 명사오브 위치가 나오면요 요 파트 해석이요. 무조건 그런데 이 앞에 명사가 뭐니? 마우스지. 그런데 그 마우스의 특허만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마우스의 특허가 1984년도에 만료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설명하는지 궁금하시죠? 2020 수능에서 몇 번 나왔게요.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제가 긴 문장에 대해서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 문장이 한 세 줄, 네 줄, 다 줄 넘어간다.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는 유약한다. 수식어구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외만 남기면 된다. 네, 5분 남긴다예요. 네, 방금 요거 배운 거 가지고 제가 작년 수능에 있던 다섯 줄짜리 문장 두 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 있고 원문에서도 다섯 줄이었어요. 자, 49번 하고 29번 갖고 한 번 해볼게요. 나도 한 번 읽을 때는 해석한단 말이야. 그런데 기억이 안 날 때는 요약하고 자, 동그라미 치면 확실하게 다가오거든. 그리고 그 종은 진화시켜 왔습니다. 정교한 인사하는 행동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거 방금 배운 거 콤마 다음에 명사 오브 위치가 나왔지. 그건 뭐라고 생각하겠니? 무조건 그런데란 말을 넣으셔야 돼. 그런데 얘들, 앞에 명사죠. 앞에 명사 뭐야? 인사하는 행동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인사하는 행동을 든 다음에 오브를 꼭 넣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인사하는 행동의 form 형태죠. 그런데 그 인사하는 행동의 형태는 반영합니다. 힘 사회적 유대감의 힘을 반영합니다. 뭐 사이에? 그 개체들 사이에 가로 열고 많이 뭐뭐와 같아? 자, 하우가 어떻게 되지만 방식이 있어요. 네가 단지 악수할 수 있는 방식과 가다 갔다 누구와? 오랫동안 스탠딩에 서있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되니요. 별표인지 모르겠지만 자, 작년 수능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지인을 지인과 함께는 하지만 포옹할 수 있대요. 가까운 친구 또 해석의 기본 하나 자, 명사 다음에 대명사 명사예요. 명사 명사 동사는 무조건 후치수식이에요. 네가 보지 못한 잠시 동안 또 한동안 그리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얘들아 내가 일부러 지금 해석만 한 거야. 지금 이거 다 줄 자리 내가 쭉 한번 읽었을 때 기억 나냐 안 나니? 기억이 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도 이런 문장 두 번이단 말이야. 근데 두 번 읽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만 남겨볼래? 확 다가와요. 볼게요. 자, 봅시다. 주어 그 종은 동사 물론 해석적으로는 이발부가 해석이에요. 이거는 현재 완료를 쓰는 거고 해석을 안 합니다. 그 종은 진화시켰습니다. 정교하는 꾸미는 말에 불과해요. 효용사 자, 목적어는 뭐야? 걔네들은 인사하는 행동을 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런데 그 인사하는 형태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그 형태는 동사 반영합니다. 목적어 힘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수식어구라고 해도 5분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하는 힘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해석은 하겠지만 정의사 가로 열자. 모사의 개체들 사이는 수식어구 센까?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는 건 알아서 수식어구예요. 이 문장 전체 스토리 이게 다예요. 어떤 종인지는 몰라도 그 종은 인사하는 행동을 진화시켰습니다. 그 형태는 사회적 유대감의 힘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원래부터 없어서 되는 수식어구에 불과하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이게 끝난 거야. 이게 40번이에요. 그럼 제가 29번 이것도 다 똑같이 해볼게요. 이중적인 표현 또는 표정 표현이 낫다. 이러한 경향의 이중 또는 두 개의 표현은 좀 어떤가 어렵지 별표 안 줬어. 이게 의인화야. 의인화와 의인화를 모를까봐 관행 뭐에 관행? regarding 간주예요. 인간을 참고로 에즈담의 명사만 있으면요. 참고 이거 해볼까? 에즈담의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의 에즈라고 해서 무조건 로서 아니면 처럼 둘 중에 하나로만 해석합니다. 이거 로서겠니? 처럼이겠니? 인간? 처럼? 아니요. regard 에즈담은 수거처럼 에이를 B로 간주하다 에요. 뭐뭐로서 에요. 다시요. 동물을 인간으로서 간주하는 관행인 의인화와 토테이증 관행인데 똑같애. 인간을 간주하는데 뭐로서 동물로 간주하는 토테이증 보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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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애들 여기서 튕겼단 말이야. 보스브 이치가 뭐지? 다시. 오늘 똑같이 나왔어. 콤마 다음에 대명사 명사가 더 콤마 명사 오브 이치문요. 무조건 해석이 그런데 그라는 말을 읽으시고요. 그런데 그 얘들아 보스브 두 개잖아. 그럼 명사 두 개가 뭘 얘기할까? A&P야. 그런데 그 의인화와 토테이즘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화와 토테이즘의 둘 다 이렇게 섞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의인화와 토테이즘의 둘 다는 확산이 됩니다. 전이사 가로 가수식 오고 시각 예술과 신화를 통해서 어디에? 원시 문화 얘들아 지금 읽은 거 기억나게 안 나게? 왜 그러셔? 기억 안 나게 정상이지. 다섯 줄이 넘어갔거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한 번에 끄내니? 두 번 읽는 건 맞는데 두 번 읽을 땐 요약하시면 끝난단 말이야. 오케이. 주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오브는 수식 오고지만 넣으셔야 돼요. 자 모의 두 가지 표현. 어떤 경향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경향의 두 가지 표현이 우린 비동사용 안 합니다. 참고로 요약할 땐 비동사 를 보호라고 하거든요. 보호만 요약하면 돼요. 다시 한 번. 이러한 경향의 두 가지 표현은 의인화라는 거와 대시대시는 수식 오고 센까 안 중요하니까 의인화와 토테이즘입니다. 다시 이러한 경향의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의인화랑 토테이즘이구나. 가로 열고 닫은 건 수식 오고 또 없애버려. 이제 익숙해야 돼. 그 다음 주어는 뭐니? 근데 둘 다 의인화와 토테이즘 둘 다 동사 퍼져나갔습니다. 시강예술과 신화를 통해 원시 문화의 자 수식 오고 일치 불일치 문장 안 이상 스토리는 이게 다입니다. 어떤 경향이 있어요. 이 경향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건 의인화와 토테이즘이에요. 근데 둘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뭐냐면 문장이 세 줄보다 길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해석은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럴 땐 두 번 읽을 때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에 확 잡힙니다. 자 그 다음 개별적인 업법적인 요소는 해석의 요소는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내가 시작하자마자 설명드렸는데 앞에 거 한번 다시 볼까? 그리고 as가 몇 번 나왔다고? 31번 관계삼한 53번 도치구문은 4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각각 계속하는 방식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 실전이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약하기 문제란 말이야. 그럼 이제 결론 뭘로 공부할까? 딱 요거죠. 최소입니다. 정말 최소예요. 좀 더 하시면 더 좋은 건 맞는데 6, 9, 수능은요. 딱 한국교회과정평가원이 요정도 범위로 4개씩 알려주는 장치거든요. 6, 9, 수능에 최소 3개년에 3줄 이상의 모든 문장은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외우면 되는데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읽고 나서다 지금 뭐 읽었지? 이런 문제는 없애야 되는 거야. 또 하나 1년 동안 EBS 지문 교재가 3개 있겠지. EBS 책이 나와도 3줄 이상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깔끔하게 해석하고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어는 90% 끝난 겁니다. 어휘를 많이 외웠고 나 3줄, 4줄, 5줄도 그래 5줄 되면 선생님 한 번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두 번 읽고 나서 이해했습니다 하면 시간적으로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3번, 4번 읽으면 반드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까지 읽고 요약할 때는 절대 시간이 안 부족하니까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 최소 3개년의 기출문제와 EBS로는 무조건 고난도 문장이 아니라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씹어먹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신다면 올해 수능 진짜 승리하실 겁니다. 자, 남는 기간 또 수험생이 얼마 지치고 힘든지 저도 압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버티라는 얘기는 알게 아직 버티려면 한참 남았어.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